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좋아지긴 했는데 날씨가 선선해진다는 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긴장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본반을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업 때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복습을 해야 돼요 책을 보면 이제 객관식인데요 8페이지 볼까요? 8페이지 객관식 책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2판인데 기존의 과거의 문제들을 거의 다 바꿨어요 최근 문제로 그래서 기출문제는 최근 짧게는 5년 거의 5년 이내 걸 많이 실어 놨고 이전 문제도 괜찮은 문제들 좀 실어 놓긴 했는데 최근 문제를 거의 다 바꿨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서 다 바꿨고요 8페이지 보면 우리 시험이 이제 출제 경향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긴 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렇게 출제할 거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조원가 흐름부터 전략적 원가 관리까지 쭉 보니까 거의 뭐 한두 분야씩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파트 보니까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그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 CBP 분석 관련 원가 분석 그 다음에 책임의 계제도 그리고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원가 관리에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나 투입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판단할 때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좀 적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에 그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말이 많았어요 뭐가 나왔냐면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 불완전정보 기대가치가 나왔거든 불완전정보 기대가치는 우리 회계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2차 문제로 40점 중에 8점이 나왔다고 그런데 과거에 안 나오는 파트다 그래서 아예 안 봐버리면 손은 못 대요 그런데 그런 문제일수록 기본적인 예제 수준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수업 목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으로 날려버리는 건 엄청 무모한 거다 그래서 다 날리지는 말고요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은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 1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중요성은 낮은데 우리가 1차 시험 합격에 끝나는 거 아니니까 2차 시험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를 접근할 때는 단지 객관식 10문제라기보다는 2차 시험까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 편이 나중에 2차 시험 대비해서도 고생을 덜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답 찾는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전체 흐름, 논리적인 흐름들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복습하시면 2차 시험 대비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책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보면 제가 요건 이제 기본반 수업할 때 칠판에 써 드렸던 주요 대형들 특히 그림 같은 거를 다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하실 때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거 같고요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체계부터 챕터별로 필요한 내용들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안 만들어도 요것만 봐도 충분히 해결이 될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각 챕터별로 요약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요 1장 제조원가 흐름에서 페이지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장부터 볼 건데요 각 챕터 앞에는 필요한 이론을 좀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도시화된 그림하고요 요 핵심이론 요약 요걸 또 같이 접목에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좀 모르는 부분은 이제 기본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핵심이론 요약 뭐 중요한 거 있나 잠깐 볼까요 자 40페이지 재무외계 관리회계 차이점 요거는 이제 가끔 요거 구분해서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은 중고기준 우리 재무외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는 게 있지만 관리회계는 없더라 그리고 보고서 재무외계는 재무제표라는 일반 목적 보고서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일반적인 보고서가 없다 우리 특수 목적 보고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해진 보고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원가 관리회계의 출발점이 제조원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가에게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뭘까 그게 제조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원가는 크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제조원가를 여러 형태로 우리는 또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추적 가능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료원가는 직접재료원가, 간접재료원가, 노무원가도 직접노무원가, 간접원가로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제조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 간접비로 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경비 중에 특정 제품에만 발생하는 직접비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제품에만 발생하는 제조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직접 경비로 해서 직접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원가를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걸 흔히 삼분류법이라고 해요 삼분류법이라는 건 중요하진 않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추적 가능성이 따라서 근데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를 묶어서 기초기본원가라고 하고요 다시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묶어서 가공전환원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삼분류법은 주로 어떤 원가 계산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개별원가 계산에서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분류법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가공원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최근 5개년도 기출은 거의 다 전환원가라고 해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가공원가랑 전환원가랑 같은 말이니까 자 이제 41페이지에 제조원가 흐름 제조원가 흐름도 매년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매년 제조원가 흐름은 뭐냐면 주로 제공품 계정을 살펴보는 게 제조원가 흐름이죠 그러면 중요한 개념이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예요 그러면 주로 문제가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즉 제공품 계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단기라는 거 단기 그래서 예를 풀어보면 단기에 총 투입된 제조원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단기에 어떤 제조원가가 들어갔습니까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모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들어갔죠 그럼 단기제공품에 들어간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모원가, 제조간접원가인데요 각각의 제조원가 항목을 보자 그런 얘기죠 먼저 1번 재료원가 사용분 재료원가 사용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재료원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료원가만 가지고 있는 특징 뭐가 있어요 얘만이 재고자산이 있어 재고자산 노모원가나 제조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재료원가만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직접재료 구입금액을 재료원가로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재료원가는 구입액과 사용액이 달라요 그러면 자료에서 구입액이 주어진다면 기초원재료, 기말원재료를 고려해서 사용분을 뽑아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료원가는 사용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료원가 사용분 구입분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부연 설명 드릴까요 그럼 사용분이 재료원가인데 여기서 주의사항 이 사용이 모두 다 직접 재료원가가 아닐 수가 있더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재료원가 사용분을 뽑아내고 이 사용분에서도 직간접이 구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간접재료원가가 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간접원가로 가야 돼요 노무원과 제조간접원가는 재고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건 없는데 최근에는 노무원과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굳게 안 보네요 여기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현금주의, 발생주의가 나와요 거의 99% 최근 5개년들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을 그냥 안 내버려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발생주의하고요 현금주의는 달라요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을 한다 근데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급액이 얼마다 라고 나와요 지급액이 이 지급액은 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금액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때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등식을 만들어서 우리 책처럼 공식화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붕괴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한 줄로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지금 수업 중에 잘 들었던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급액을 일단은 비용으로 본다 그러죠 비용으로 무슨 얘기에요? 현금 지급했다 오케이 그걸 비용으로 보겠다 자 근데 혹시 혹시 미지급이 있다면 미지급 증가분은 가산을 하자 비용에 자 그럼 왜 얘를 가산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현금 지급한 걸 비용으로 본 거잖아요 얘를 비용으로 봤는데 얘는 바로 뭐냐면 현금 지급 없이 발생한 비용이에요 당연히 비용이 가산해야지 이해 되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비용으로 봤어 비용으로 봤는데 얘의 경우에는 어? 현금도 안 나갔는데 비용이네? 당연히 가산해야지 그러면 한번 검증할까 검증 왜 미지급 증가분이 비용이 가산해야 되는 건지 미지급이 증가했다는 건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미지급이란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담기게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미지급이라는 부채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왜? 줘야 될 비용이 발생이 됐거든 이 분기를 딱 보니까요 현금이 안 나간 상태에서 비용이 있었네 즉 비현금 유출 비용이 생긴 거죠 그럼 단기 비용은 어때요? 현금 지급한 거에 대해서 얘 가산해야지 결국 얘가 뭐예요? 우리는 현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보니까 현금도 안 나가고 발생한 비용이 있네 가산해야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성급 증가분은 이제 빼주면 돼 그러면 이 성급 증가는 왜 빼줍니까? 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보세요 우리는 현금 나간 걸 비용으로 봤어요 얘는 현금 안 나갔는데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비용이 가산해야 돼 얘는 뭐냐면 현금이 나갔는데 비용이 아니야 자 보세요 우리 현금 나간 걸 다 비용으로 봤잖아요 근데 얘는 그 중에 비용이 아닌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빼줘야지 한번 볼까요? 성급이라는 건 뭐죠? 성급? 갑을 갑을 생각하면 돼 사장님 이번 달에 일해서 이번 달 말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 주세요 제가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성급이거든 성급은 뭐예요? 일단 현금이 나갔어 갑을 차변에 뭐예요? 아니 일하고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미리 돈 달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성급 자산이죠 성급 성급 비용 얘는 자산하고 자산 성급 비용 회사 입장에는 바로 뭐예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다 그런 얘기죠 정리가 됐네 자 우리는 돈 나간 거 비용으로 일단 보자 얘는 왜 가산을 해야 돼요?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비용이 가산해야 되고요 얘는 왜 빼줘요? 얘는 돈은 나갔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중 나간 돈의 일부가 어때요? 비용과 상관없는 자산이다 이거 빼줘야지 됐어요? 이것만 기억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것만 그러면 미지급이 감소하게 되면 마이너스 하면 되지 성급이 감소하면 플러스 하면 되는 거고요 됐어요? 이거 한 줄만 기억해요 제가 이제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서도 전부 변동의 이익 차이 계산을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전부원가는 변동원가 더하기 기말제고 플러스 플러스 재고가 늘어나면 어디가 이익이 커요? 전부원가 계산 이익이 커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기초는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만 다시 기억하면 될 거 같아 그러니까 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니까 가산을 해야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뭐 얘네 부채 자산이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되고 됐어요? 이거에 대한 시기 바로 이번에 있는 시기예요 좀 풀어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되죠 현금 지급액 더하기 미지급액 증가분 마이너스 성급액 증가분만 이해하면 되죠 뭐 소득세 공제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거 같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재료원가 중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용분 또 하나는 이 재료원가 안에는 직접 간접이 있더라 그거 구분해야 되고 노무원가에서 주의할 사항은 이거에다가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농업이도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 있다는 거 제조 간접 원가에서 주의할 사항 이거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변동비 고정비가 있는 거예요 변동비 고정비 우리 그는 암묵적으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변동비로 봐요 하지만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비 고정비 있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부하다 보면 모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말하는 건 다 제조 간접 원가야 모든 게 다 보다 보면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는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요 세 가지 단기 발생한 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요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찾을 때는 어떻게 반드시 제공품의 TE 계정을 그리셔라 그런 얘기에요? 아니면 헷갈려요 가끔 여러분 공부할 때 조금 이제 머리 회전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머리로 막 암산하거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빨리 푸는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특혜정 그리고 항상 계산기를 사용하시고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에요? 예를 풀어 보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공품의 오른쪽으로 확인되겠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제품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어떤 TE 계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어 제공품에서도 찾을 수 있고 또 어디에서? 제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반드시 제공품이나 제품의 TE 계정을 통해서 확인하셔라 그러고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어디에서? 제품 계정 하나가 더 있어 어디? 손익 계산서에도 찾을 수 있어요 즉 매출 원가는 제품 계정에서 출고된 부분이 매출 원가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손익 계산서에서 매출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손익 계산서에도 찾을 수 있다 결국에 제조 원가 흐름에서 중요한 내용은 직접 재료 사용 금액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매출 원가인데요 이 네 가지 모두 다 즉 6번에 있는 제조 원가 흐름 TE 계정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머리로 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제조 원가 흐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기본반 또 시작을 하거든요 기본반 시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본반의 목적은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경 이론을 이해하는 게 기본반이에요 객관식은 순수하게 1차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2차 시험 대비해서 연습 강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다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즘 같은 트렌드에 비추어 미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기본반에서는 문제풀이보다는 기본적인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 푸는 건 객관식 반에서 하는 거야 객관식 반에서 여기에서는 코피나드로 문제만 풀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기본반에서는 이론을 충실하게 우리 객관식이니까 여기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돼요 문제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이론은 조금 제쳐두고요 문제풀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때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양을 많이 늘리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식 반에서도 필요한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기억나면 바로 문제 봐도 돼요 근데 핵심이론 설명하는 게 어렵네 그 부분만 기본서를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범위를 많이 넓히지 말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맞을 수가 있어요 범위를 많이 넓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에 충실하셔라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3페이지 1번 자 이 문제는 자 문제 자체가 지금 제조원가 흐름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의 내용과 좀 혼합이 됐다라든지 다른 주제와 혼합된 문제도 많이 섞여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굳이 뭐 기본서를 다시 봐야겠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들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그 부분만 찾아가시면 돼요 1번 원가는 경영자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상이한 목적에 따른 상이한 원가라는 걸 배웠어요 즉 원가를 의사결정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 번째 고정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다 맞죠?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뭐 있었어요? 변동, 고정, 준변동, 중고정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공부할 때 원가 행태가 나왔다 그건 관리회계 문제예요 원가 행태가 나오면 일단은 관리회계 물어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 자 그럼 관리회계는 어디서부터 관리회계일까요? 순수한 관리회계는 원가 함수 추정이에요 근데 표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와 관리가 혼합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원가 계산 구분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표준원가 계산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또 하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판매 관리비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원가 함수 추정부터 나와 판감비는 순수한 관리회계니까 자 1번 맞죠? 원가 행태 2번 간접원가는 원가의 추적 가능성 얘도 맞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간접비 구분하니까요 메몰원가는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맞아요 왜 맞냐면 메몰원가의 상대계능 개념이 뭐예요? 기계원가죠? 기계원가 우리 의사결정할 때 기회비용 고려하잖아요 맞고 제조원가는 기초원가 가공원가 이게 틀렸네 이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라고 왜 틀려요? 기초원가 안에도 직접노무원가 들어가고 가공원가 안에도 직접노무원가 들어가요 중복된다고 그렇죠? 이게 틀렸네 기간원가라는 게 바로 보죠 기간원가에 상대되는 개념 제고 가능원가죠 그래서 우리가 총원가를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구분한다면 제조원가를 제고 가능원가라고 하고요 비제조원가 즉 판간비는 기간원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조원가 포함료부에 따른 분류 다 맞고 2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것은 우리가 1번 2번 보면 물음이 1번은 타당하지 않는 것 2번은 올바른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말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이런 거 경영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은 옳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올바른 걸 찾는 경우도 있어 이건 시험 실전에서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5번이에요 5번 볼까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에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 계산이 왜곡될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그러면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원가 동인은 제가 이제 기본반 할 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배부 기준 배부 기준 그렇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배부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자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원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만 여기 틀렸네 물론 인과관계 기준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긴 해요 하지만은 부담력 기준 수의 기준 이런 것도 있더라 1번 그것 때문에 틀린 거고요 2번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자 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 제도가 변한 거라고 어떻게 변했어요 공장 전체 배부에서 부문별 배부에서 ABC로 변한 겁니다 이거 틀렸네 단순한 원가 배분 기준 하면 안 되죠 3번 ABC에서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단위 기준 원가 동인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서 활동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활동 종류는 몇 가지 단위 수준, 묶음 수준, 제품 수준, 설비 수준이 있죠 이 중에 묶음 제품, 설비 수준을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비단위 수준 활동이라고 합니다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렇지는 않죠 일단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찾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답은 5번 3번은 뭘 물어봤어요?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물어봤어요 쭉 읽어보시고요 답 찾아보세요 딱 봐도 눈에 띄게 있어요 5번 틀렸죠 5번 제품이 다양할수록 더욱더 단순화된 배부 기준을 요구하겠다 하나만 부인 설명 드리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의 대두배경 ABC가 왜 나왔냐 그 중에 하나가 소품종 대량에서 다품종 수량으로 하기 때문에 즉, 종류가 작은 거에 의해서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때요?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종류가 적으면 극단적으로 한 종류밖에 없다면 배부 기준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5번이 틀렸고 1번 원가 배부 기준은 가능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 인과관계 기준이니까 맞는 거고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기준에 의한 결합원가 배부 결합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결합원가 내용 쭉 리뷰해 보면 결합원가 배부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분리점 판매가치법, 순실험가치법, 균등인일법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분리점 판매가치는 바로 뭐예요? 분리점에서의 각 결합제품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자 그러면 이 배부 기준은 좀 전에 인과관계, 수혜, 부담능력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걸 따르는 거냐 그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담능력 기준과 관련이 있더라 이렇게 보기도 해 어떤 학자들은 수혜 기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모호 하긴 해 왜냐면은 분리점 판매가치라는 건 그 결합제품의 매출액 비중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혜 기준으로 보면 매출을 올리는 혜택을 많이 받잖아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담력 기준도 맞거든 많이 팔리는 매출이 큰 제품에 더 많은 원가를 배부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담력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수설로 수혜 기준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반적으로는 부담력 기준이라고 그래요 제조원가 비중이 커질수록 다양한 맞고요 보조 부문의 배부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보다 항상 더 합리적인 배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원가관리회계 내용 통틀어서 상호용역수수라는 것도 많이 접해요 상호용역수수 상호용역수수는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에서 나와요? 보조 부문에 대해서만 나오는 용어예요 상호용역수수는 근데 실제 보조 부문은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가 더 있어 어디에 있냐면 관련원가 분석에 보조부문 폐지 의사 결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용역수수는 두 군데 나와요 개별원가 계산 보조 부문에서도 나오고요 관리회계편 관련원가 분석에서 나옵니다 두 개 다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상호용역수수는 어찌됐든 보조 부문 관련된 내용인데 보조 부문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직접 단계 상호 배부거든 상호용역수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얼마나 우리가 고려할 거냐 하나도 하지 말자 직접 배부법 일부 인정하자 단계 배부법 다 고려하자 상호 배부법이에요 자 그러면 직접 배부법 단계 상호 갈수록 정확도는 높아진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모해 직접 배부법보다 상호 배부법이 무조건 정확도 높다 오케이 맞아요 단계보다 상호가 정확도 높다 맞아 얘는 문제는 단계가 직접 보다 항상 정확도가 높을까? 얘는 물음표야 즉, 직접 배부법하고 단계 배부법은 단계가 우월하다고 말하기 힘들어 정확도 측면에서 왜 그럴까요?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원가가 달라져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직접 배부법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쓴 거예요 지금 보조 부문의 배부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보다 항상 합리적인 배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항상 정확한 건 아니다 됐죠? 4번 얘는 별거 아니네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5번 틀렸어요 5번 왜 틀렸어요? 일반 이외의 관계자를 위한 회계는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지? 일반 목적의 회계 얘는 재무회계 내용이고요 1번 내부정보용자 맞고 2번 계획 3번 의사결정 4번 성과평가 맞고 자 우리 그러면 원가관리 전체 내용 중에 경영 계획에 관련된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을까? 종합예산 자본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획 의사결정은 단기장기 의사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CBAP 분석, 관련문가 분석 이런 것들 물론 자본예산도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경영계획도 들어갈 수 있고 대표적인 경영계획은 종합예산이 되고요 성과평가는 어디 있어요? 책임회계 제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 관리회계 내용 중 틀린 거 똑같은 내용이네 3번 틀렸죠?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이죠 틀렸고 1번 내부유예관계자 그 다음에 2번 회계원칙을 영향받지 않는다 맞고요 정보의 시간적인 관점으로는 주로 미래지향적이다 반대로 재무에게는 과거지향적이다 정보의 범위가 좁고 특수하더라 반대로 재무에게는 정보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죠 일반 목적이라 그랬으니까요 답은 3번 6번 6번 읽어보세요 장거의 범위는 어디 있었나 こんにちは 자, 문제를 잘 보겠습니다 X1년 초에 제조를 시작했다. 이 문구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구라고 했어요 X1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X1년의 입장에서는 기초 재고가 없어요 그리고 X1년 말 현재 완성품, 비완성품이 많다고 했죠 그럼 X1년 말에는 기말 재고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X2년 6월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대상은 X1년이 아니고요 X2년야 2년 X2년에 6월달에 모든 재고를 싼 값에 다 처분하고 폐쇄했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봐야 될 회계 년도는 X2년이거든요 X2년 기초 1월 1일이 있고 6월 30일 날 폐쇄했다고 했으니까요 6월 30일 말 있고 제품도 1월 1일이 있고 6월 30일이 있을 거예요 폐쇄했다고 했으니까 6월 30일 시점에서 기말 재고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X2년 1월 1일에는 정기에서 넘어온 기초 재고들이 있겠죠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뭘 물어봤냐면 원가를 큰 순서대로 나타난 것은 그러면 현재 이게 제공품 계정이니까 제공품에 들어간 게 바로 뭐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죠 제공품에서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넘어가고요 제품에서 출고된 부분은 매출 원가입니다 결국에 XYZ의 크기만 나타나면 돼요 즉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크기가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크기만 가늠할 수 있으면 되겠더라 그러면 기초론이 있고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 100원이라고 하면 기초는 100원이 있었어 하지만 6월 말에는 없어 이걸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차변은 X 더하기 100원이 되고 대변은 Y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품 계정도 차변은 Y 더하기 100원이 되고요 대변은 Z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X 더하기 100이 Y니까요 X보다는 Y가 크고 그 다음에 Y보다는 Z가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찾을 수 있죠 매출 원가, 당위 제품 제조 원가, 당위 총 제조 원가 7번 읽어보세요 7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직접 재료를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다 단기의 직접 재료에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외상 매입금 지급액,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 직접 재료 계정 감소 이 상태에서 단기 직접 재료 사용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접 재료 사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료 T 계정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사용이니까 T 계정에서 이 금액 찾아내면 되죠 얘를 찾아내려면 구입액도 알아야 되고 기초, 기말, 재고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료에서 나머지 대형을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외상 매입금 지급액, 얘는 재료와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 얘도 재료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세 번째 자료 보니까 직접 재료 계정 감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되죠 직접 재료 계정이 감소가 얼마? 500원이래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 금액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금액이 아니고 얘를 찾는 거라고 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 금액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00원이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500이니까 그냥 얘를 500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금액을 알려면 얘를 알아야 돼요 단기에 얼마를 매입했는지 자 매입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시가 안 돼 있는데 첫 번째 줄 보니까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대요 아 항상 외상으로 매입하니까 결국에 매입할 때마다 뭐가 생겨요? 매입 채무가 생기는구나 이걸로 풀 수 있는 거죠 즉 외상 매입금 계정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외상 매입금은 부채 계정이니까요 1월 1일, 12월 31일이 되고 매입액은 얘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하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을 통해서 얘를 찾으면 돼요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외상 매입금 계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항상 외상으로 매입하니까 외상 매입금 계정을 보니까 지급액이 2,000원이래요 지급액이면 이 부분이 2,000원이 되는 거죠 정기이월 발생 지급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가 300원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이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300원 감소했다고 했으니까 얘를 300원하고 제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 매입한 거예요? 1,700 단기 매입액이 1,700이니까요 얘가 2,200 그래서 답은 2,200이 되는 거죠 8번 10초 드릴게요 답 찾아보세요 10초 10초 찾아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월말 원재료 재고 금액 물어봤어요 얘 찾아야 돼 월말 원재료 재고 금액 그러면 재료 T계정을 채우면 되는데요 100원을 매입했대요 매입했으니까 이거 100원이네 이렇게 9월에 당월 총 제조 원가가 200원이래요 당월 총 제조 원가라고 하면 제공품 계정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제조 간접비 합한 개의 당월 총 제조 원가죠 얘가 200원 재료 원가는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환원가가 120이래요 전환원가는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얘가 120이면 80이 돼서 원재료 사용 금액은 80 얘만 알면 되겠네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9월 초 원재료 재고는 50이라고 했으니까 기말 원재료는 70이 되죠 9번 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상태로 문제는 안 나오겠지 하지만은 우리 문제 보면은 제조 간접 원가를 판간비랑 고려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연습하는 거니까 제조 간접 원가는 우리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접 재료 원가 제조 간접 원가고 기계 간접 상비 당연히 제조 간접 원가고요 판매원 퇴직금 얘는 판매 부서잖아요 판간비 본사 전기료도 판간비 기계장치 제조 간접 원가 답은 그래서 5번 10번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이거 이거 요걸로 연습 한번 합시다 그럼 문제 보시고요 이 시계 넣어가지고 답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계 넣어서 이 시계 넣어서 이 시계 넣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닥특 이렇게 그렇게 에어 홈lloa 스티 있трér animals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줄었으니까 더하기 800 하면 되죠. 줄었으니까 단기 미지급이 늘었죠. 500원 늘었죠. 미지급 늘었으면 더하기 500원. 이게 답이죠. 답은 그럼 얼마가 돼요? 4,300원인가? 이게 답인데 검증 한번 해보자. 검증. 성금은 어떤 상태냐면 정기에 1500 자산이 있었는데 단기 700이래요. 800이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회계처를 한번 해볼까? 자산 줄어든 거. 그러면 성급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성급 800원이고요. 차변도 800인데 성급이 줄었다는 건 뭐죠? 이런 거예요. 초기 X1년 1월 1일 날. 사장님 저 갑을 800원 주세요. 일은 안 했는데 800원 줬어. 나중에 실제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미리 잡았던 성급을 떨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급이 떨어졌다는 건 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얘가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현금 나간 것만 비용으로 봤는데 알고 보니까 현금도 나가지 않으면서 비용 발생한 게 있네? 얘를 가산해 준 거라고. 됐어요? 심플한 거예요. 자 돈 나간 걸 비용으로 보겠다. 얘는 성급 감소는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당연히 가산해야지. 얘 볼까? 얘는 뭐예요? 미지급 부채라는 게 생긴 거죠? 미지급 부채가. 부채가 왜 생긴 거예요? 네가 일을 열심히 했어. 돈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줄게. 미지급이잖아요. 대변에 미지급이라는 부채가 500이 생겼고요. 차변에 500 얘는 뭐예요?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어. 즉 뭐예요?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당연히 현금 지급에게 가산해야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푸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가끔 풀다 보면 암기라는 게 항상 이래요. 암기는 쭉 잘 풀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암기를 잘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럴 때는 붕괴를 한번 해보시라고.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